다짜 옛날에 진짜 다짜가 있긴 있었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다짜가 딱 3명 있거든? 경상도의 짝기 전라도의 아비 그리고 정국적으로다가 원 아이드 잭 네 인생을 바꿀 찬스 제가 나름대로 적당한 멤버들을 모아봤는데 자 이 일 시작합시다 배팅을 할 땐 인생을 거려야지 다짜니까 도일출입니다 짝기 선생님 아들 오! 오 선생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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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MARC